KGC 임삼공사가 식약초로부터 식물질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받는 등 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충우술추출복합물을 갱년기 남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했습니다. 두충우술추출복합물은 두충과 우술 두 소재를 특정 기술로 추출해 혼합한 신소재로, 지난 2022년 홍삼오일이 전립선 건강 기능성 인정을 받은 데 이어 남성 건강과 관련한 두 번째 기능성 인정입니다. 남성 갱년기는 남성 호르몬의 양이 감소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로 성기능 감소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두충우술추출복합물이 남성 호르몬 합성과 분해 효소 조절을 통해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갱년기 남성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KGC 인삼공사는 국내외 다양한 건강 소재를 지속 개발해 글로벌 종합 건강기업으로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KGC 인삼공사는 국내외 être